3.1차 복음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은혜로운 시간인데요 형제 자매님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준비된 학예수양회가 기쁨으로 거두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0편 126편 5절 제사함을 확인하고 새로운 영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던데 어떠세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모두가 함께 천국 가는 그날을 기도합니다